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청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아, 그제부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식사정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중진 의원들은 계속 쭉 만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만 해도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셨을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가 밥 먹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소통은 중요한데 꼭 밥을 먹어야만 소통이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식사하는 자리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봤나 봐요.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정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정당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 여야의 식사에 대한 생각들, 식사정치에 대한 개념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당은 쉽게 밥 먹고 많은 분들하고 폭넓게 식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여당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식구가 됐다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랑은 밥 잘 안 먹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아무랑은 밥 잘 안 먹거든요. 오히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먹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뭔가 식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 반찬을 같이 섞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제가 5년 동안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건 대표가 어쨌든 의원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또 당신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네요. 많은 의원들하고 더 교류를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식사 이어나가시면서 이야기도 듣고 자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의원님이 한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항에서 제로 콜라 미팅을 수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대표를 원내, 원내로 구분짓는 것은 지향하고 싶은데 어쨌든 물리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구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내 당대표를 제가 한번 경험해 봤었잖아요. 같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준석 변 대표. 같이 경험해 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내에 계시다 보니까 원내 사정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원내 의원들의 생각과 좀 괴리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지금 원해시고, 그러면 원내에 계신 의원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원내 의원들 간에 메신저 단체 방이 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어쨌든 대표께서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걸 좀 비서실장은 원내니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원내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법안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분들이 어떤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주 만나서 캐치하셔야 본인께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 잡고 딱 만난 식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로콜라 하나 들고 만나는 그런 가벼운 만남이라도 자주 소통해라 이런 취지셨군요.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었고, 저희가 지금 당대표가 사무실 두 개예요. 국회 본청에도 하나가 있고, 이제 당사에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본청에 많이 계시겠다라고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 계시면 아무래도 지나가면서 원내 의원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느니까, 본청에 좀 자주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제로콜라 들고 혹시 한동훈 대표랑 따로 만나신 적 없으신가요? 제로콜라는 알고 저는 대표랑 식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아, 식사를 따로. 아, 지도부 만날 때 그때 같이 하셨었나요? 그때는 아니고 따로 한 번. 아, 따로 또 모셨군요.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원내 의원들 있는 단톡방에 원외지만 대표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구분이 좀 엄격한 겁니까? 아니요, 그, 글쎄요.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반례적으로. 단톡방을 넣어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보통 원내 의원들 간의 단톡방이 있었던 거니까. 네. 글쎄요, 대표께서. 왜냐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체제일 때는 어쨌든 대표가 원내셨으니까 같이 함께 하셨을 거고. 네. 원내시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표께서 또 따로 방을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알겠습니다. 당직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친한계 위주로 좀 꾸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당 쇄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은 확보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지도부 인선 마무리는 지고 좀 됐습니다만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 인선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아직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변화이고 변화라는 것은 당직 인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실 거잖아요. 네. 사람이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당이 뭔가 변화하는구나에 대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인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 수석대변인 오신 분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당의 부총장분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정책 잘 밑바탕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놓고는 유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여연을 좀 어떻게 개혁하겠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 대표 공약이었다 보니까 정말 새 인물로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요. 대표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께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때 오셨던 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하신 분을 알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을 다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그분은 유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연 원장도 새롭게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바뀌실 수도 있고 아마 대표께서 적절히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게 총선 과정에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전략을 짰어야 되는 기관인데 그 책임을 지우자면 바꾸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저희가 여연이 과거에 그러한 영광을 되찾기에는 어려웠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과거에는 정확했고 또 전략도 잘 짰고 치밀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스템도 있고 점점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군요. 내부적인 문제인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박해졌죠. 의원들도 여연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연 지금 현재 원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본인도 이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에서 아마 대표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회당 대표의 한계를 좀 느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좀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차별성도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어떤. 그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봤을 때 원회의 대표인 건 같지만 지금 두 사람의 행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장단점이 있는 분이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진영에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문득 지금 드는 생각은 시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바로 다음 대선에 후보군으로 올라갈 만큼 많은 당원분들과 또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이준석 의원께서도 분명히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시지만 바로 다음에 있는 대선보다는 이제 향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아 대권 주자로서 봤을 때 어떤 시기 뭐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약간 때아님 부러움 논쟁이 좀 벌어진 모습인데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부러워서 방탄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떤 방탄인지. 방탄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을 규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방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당대표가 안정적인 당의 운영을 하는데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준석 의원께서 이제 늘 대통령께 대국적으로 정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준석 의원께서도 좀 대국적으로 여당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국적으로 좀 봤으면 한다. 그래서인지 김근식 속파병 당업위원장이 이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대표일 때 성공하지 못한 리더십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뤄내고 있는 걸로 보여서 그게 부러워서 짜증나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하면 듣다가 이준석 의원이 또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부러움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정치라는 것이 잠재적인 경쟁자고 라이벌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부러운 점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그걸 또 서로 간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망신주고 하는 것은 또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또 상처에 소고 뿌린 이유는 없다. 다 선수들끼리 아시는 분들끼리 왜 그러시는지 다 프로시잖아요. 다 알겠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좀 이렇게 구원이 있었던 분들이라서 계속 그러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동훈 대표가 또 해야 될 것이 당내 장악도 장악인데 지금 중진 의원 차례대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면 야당과 만나는 것도 좀 풀어야 할 숙제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니까 대표가 없는 상태여서 그 이후라고 치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대표와 좀 만남이 성사가 될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만나셔야 되고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지금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제1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또 제3당 제4당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야당과 협력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당연히 조국혁신당 대표하고도 만남하시고 개혁신당하고도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과거의 인연이나 어떤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그거고 정치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민생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 나가면 먹고 살기 어렵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야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있죠. 그게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조국혁신당이 22대국의 1호 당론법안으로 냈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내 타겟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나면 생산적이고 좀 인기를 할 수 있을까. 만나면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낸다고 여당 대표를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직접 그 당대표와 그 당 의원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훨씬 더 대국적으로 국민들이 보시지 않겠어요. 여당 대표가 한 수. 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여당 대표가 한 수 더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는 여당 대표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거부해도 그건 여당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개원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기억에는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이라든지 뭔가 법안 강행 처리를 하고 거부권 표별하고 뭐 이런 정도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일방적 법안 처리를 워낙 많이 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최장 시간으로 기록을 하실 때 저희가 그때 섭외됐을 당시에는 그 최장 시간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하루 만에 깨져가지고 이게 좀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으신가요?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을 단기간 내에 깨진 기록을 또 갖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사흘 만에 깨진 것 같습니다. 사흘 만이구나. 계속 필리버스터 전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박수민 의원께서 굉장히 훌륭하시게 또 필리버스터를 잘 해내셔가지고 굉장히 또 감사하고 박수민 의원께서 이제 필리버스터 하기 전에 저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노하우를 물어보셨어요? 뭐가 힘들었냐? 뭘 준비해야 되냐? 말씀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두 신지 마시지라. 구두 신으니까 허리가 났어요. 팁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기록이 깨졌나 봐요. 그리고 또 박수민 의원은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그 내용 저도 다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편집본도 보고 봤는데 굉장히 알자의 내용이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사업을 하셨던 것도 관료 생활을 하셨으면서 느꼈을 현장에서의 그러한 이 가치들, 철학들을 15시간, 50분 동안 다 녹여내셨던 거 아닌가.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여당 의원들끼리 있을 때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들어가기 전에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래도 막내가 기록을, 제가 막내니까 막내가 기록을 세웠는데 좀 지켜주자. 농담 반지에 말씀하셨는데 박수민 의원이 아유, 본인도 준비한 게 있고 또 국민들이 설득해야 되고 반대 토론인 거니까요.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다 같이 응원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15시간도 15시간인데 13시간 넘게 하신 것도 엄청난 기록이어서 당시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한데 봤더니 중간에 뭐 넥타이를 좀 푸신다거나 몸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13시간. 제가 최대한 태도가 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되게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에서 컨디션을 봐야 되니까 10시간 정도 사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해 들어갔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길게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많이 붓고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렇게 둘이 만나면 95분 듣고 제가 5분 말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살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말해본 적이 또 처음인 것 같고 또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고성 치시고 이제 야유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물론 이 본회의장이 여야 모두 신경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야당 의원님들이 막 비판하시고 소리 지르고 하실 때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났던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초선급 의원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거를 또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너무 중진과 지도부는 내려왔을 때 격려만 해주고 본인들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서운함 같은 건 없으시죠? 이미자 의원께서도 이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해주셨고 또 처음 저희가 필리버스터 할 때 나경원 의원께서도 준비가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고 중진 의원분들께서도 이제 참여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필리버스터가 보통 해당 법안이 올라오면 상임위별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에서도 이제 배정하다 보니까 초선 위주로 많이 했던 것이 있고요. 당연히 뭐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본인도 알리고 본인 생각도 알릴 수 있는 경험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차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 면에서는 여론전에 있어서는 좀 여당도 얻어가는 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오기를 가지고 더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을 듣고 좀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파리에서 지금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 리스트가 된 안세영 선수가 좀 작심 발언을 좀 쏟아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휴가 중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인데 그 와중에도 대통령실이 반응을 내놨는데 휴가 기간이지만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문체부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국간기관이 되면은 정치권에서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의 정관을 보면 결국에는 선수 양성과 또 그러한 국민체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일 텐데 조금 뭔가 모양새가 바뀐 느낌이 있잖아요. 주객전도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언론기사 최근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세계 그런 대회에 나갈 때 오히려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임원진은 비즈니스 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좀 뭔가 밖에도 한참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젊은 층 특히 공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이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좀 모범적으로 불리는 양궁협회라든지 이런 협회 간에 좀 비교도 또 하는 거 보면 정치권이 분명히 국감대라도 나서서 협회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휴가 떠난 대통령의 일정이 매일매일 사진으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민생 현장도 살피고 시장 방문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러면서 조속히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휴가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휴가 가셨던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본인들도 휴가 가시면서. 네. 그런데 물론 휴가를 자꾸 대통령의 휴가를 민주당은 야당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놀는 느낌을 나게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휴가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용산을 벗어나셔가지고 이제 권역을 가시면서 또 현장을 보시는 거잖아요. 시민들 직접 만나고. 국민들 만나고 또 그 지역의 이야기도 또 듣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이고 용산을 벗어나서 정말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생각 또 느낌 거기서 또 향후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 효과라든지 그 지역에 또 낙수 효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그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많이 휴가를 가고 계시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지금 휴가 가고 있다. 본인들 뜻대로 본회의는 막 잡아가지고 법안 처리하다가 본인 또 휴가 가고 갈 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은 소수여가지고 야당 눈치만 보다가 갑자기 또 휴가 가버리시면 저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야당만은 몰래 말을 안 해도 그렇게 가버리는군요. 그러니까요.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간 곳이 통영인데요. 거기가 정점식 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아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점식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 어쨌든 물러나긴 했는데 정책의장을 관둘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있던 차에 물러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지역구를 찾아서 일정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이제 경남 지역이나 통영, 고성, 아니면 진해 이쪽이 대통령들이 주로 즐겨 찾는 휴가 지역이잖아요. 결장이 있죠. 저도도 있고 아마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이번에도 경호상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아마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저희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추측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도한 해석이다. 그렇게 막 많은 걸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